지난 3월경 NCT 해찬과 잔인은 일본의 한 호텔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서 엑스바리를 하였다는 글이 올라왔고 비교 파티에서 엑스 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6월 4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번졌는데요. 당시 엑스바리의 여성들은 술집과 호텔에서 만났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논란에 연루된 일본인인 그녀들이 게시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올라오며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호텔방 열쇠, 커피 테이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남자들과 함께 잔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은 잔인과 해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일본어로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구도 함께 올려졌고 이에 일본어 멘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등에는 해찬과 잔인과의 엑스 관계를 가지며 그들의 성적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해찬, 잔인의 신체 등의 부위에 대한 크기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들과의 만남은 엑스메의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그들은 커피 테이블에서 발견된 종이가 의심했던 마엑스의 아닌 왕게임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해찬과 잔인과 같이 논 것이 아니고 따로 놀러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일본인 팬들의 추적 등으로 인스타그램 등은 최근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글을 올린 당사자는 본인 계정이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이들 일본인 여자들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해찬, 잔이 등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도 없이 본인들의 엑스메의 광고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이 쌓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루머들에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떠돌고 있는 루머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NCT를 비롯한 김희철 등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루머 생성 및 악의적인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희철도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걱정하고 실망할까봐 여기다 간단히 얘기하는데 나 단 한 번도 우리 회사 후배들이랑 밖에서 따로 밥 먹거나 술 먹거나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음, 심지어 연락처도 없음이라며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주식시장에서 장 막판에 주가가 마이너스 8.18% 급락하며 8만 1900원에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5일 주가는 4.88%로 오른 8만 5천9백원에 마감되었습니다.